그렇죠? 그냥 7080으로 인사드리면서 전국 8도로 다듬기는 그런 각설이들입니다. 오늘 각설이들 특별히 오늘 또 인원이 꽤 많이 들었어요. 인원이 꽤 많이 들었습니다. 오늘 추석 특집으로 추석 특집으로 우리 인천 시민분들과 또 외지에서 오신 분들도 많은데 즐거운 시간 그런 민속 명절이 되시라고 각설이들이 이곳에서 자 지금 떼거줄 인사드립니다. 떼거줄 인사드리고 본격적인 공연 이전에 그냥 천천히 오늘 각설이들 만나서 참 행복하다라고 이런 노래도 괜찮을 것 같아요. 다같이 박수치면서 그냥 들어주세요. 박수 한번 주십시오. 박수 한번 주십시오. 아멘 또다다 지키니 새해 나 정말 못감사 이 다시 사귄 내가 그런 때 지금 흥 흥 흥 박수 한 번 주시고요 본인들은 지금 이 순간 행복한 거예요 먼저 행복은 가까이 있답니다 행복한 시간 되시고요 그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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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작지만 큰 공연을 위해서 열심히 한 번 노력해 봅니다. 여기 여러분들도 여기 각설이들 한 번 봐가면서 그냥 이 건강을 찾는 게요. 우리 같은 소생들을 봐가면서 그래도 여러분들 한 번 힘낼 수 있고 얼마나 좋아요. 사람이 살다 보면 맨날 깨끗하고 고개하고 아름답고 멋지고 조용하고 그딴 것만 보는데 간혹 하나 그래도 1년에 몇 차례는 각설이 이런 지저분한 새끼들도 봐가면서 사는 게 그게 인생이요. 본인들보다 더 못난 새끼들이요. 그래도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도 힘내시라고 힘내시라고 본 각설이들 열심히 노력하는 거고요. 그쵸? 자 우리 각설이들에게 힘내라고 힘내라고 박수를 많이 쳐주셔야 되는데 자 왜? 희망부터 저도 이제 살짝 깝니다. 너무 싸가지였긴 하네. 제가 또 사실은 너무 욕을 많이 하면 좀 그럴 것 같아가지고 민속 전인데 민속 명절 전인데 뭐 욕식을이 같은 거 많이 하면 안 되는데 그래도 반말 같은 걸 좀 해야지 재밌거든요. 어떻게 반말 같은 걸 해도 다 이해하실 거죠? 네 아 야 이 엿 두 개만 야 이 엿 두 개만 갖다 모셔야 돼요. 아 이 찰 우리 저희 아버님 연맹이야 우리 삼촌 삼촌 연맹이고 자 이제 이 간혹 갖다 이 반말도 좀 해가면서 진행해야지 너무 이렇게 따박따박 존재 말만 하면 재미가 없거든요. 다 이해하시죠? 그쵸? 어 그쵸? 그냥 네가 이해하세요? 어 그리요 아이고 맞바게 좀 까져간다 야 아버지한테는 안하고 이 새끼한테 할게 내가 아 그죠 아버지 욕이 아니요 삼촌 그런데 아니 제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세요 내가 한번 물어볼게 아침 점심 저녁을 딱 두 자루 뭐라 그래요 몰라 뭐예요 새끼는 잖아요 아버지 이거는 욕이 아닙니다 각설이가 새끼 새끼는 욕이 아니요 요것들이 정전한 멘트입니다 각설이가 창간만 가보고 일단은 각설이들은 열심히 땡볕 칩니다 어떤 곳에 알고 계시는 분들은 여러분들은 그늘에 계시지만 각설이들은 땡볕에서 일을 해야 돼요